제가 그 전에는요, 감리교회라는 곳을 한 10년 다녔습니다. 제가 종교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연히 누님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같이 나갔습니다. 왜냐하면 저도 세상을 사는데 좀 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. 거짓말도 안 하고, 욕도 안 하고, 싸움도 안 하고,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, 시험 볼 때 컨닝도 안 하고, 정말 모범되게 살고 싶었습니다. 저희 누님이 교회 나가면 그렇게 변한다고 했습니다. 제가 우리 누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. 10년을 다녔는데요. 여전히 변화가 안 돼요. 여전히 저는 자꾸 친구들하고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저 놈의 자식이 오늘 수업 끝나면 오늘 반 죽여버릴 거야.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듣고 싶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라 그렇다. 아담의 후손이라서 제가 이렇게 빼딱하게 자라는구나. 그래 저는 이제 주기도문도 애우고 사도신경도 애우고 또 이제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래 하고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세상에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죠.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구하고 내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또 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빌고 그래 합니다. 그런데 10년을 그렇게 해도 여전히 그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쳤어요. 그래서 그만뒀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만뒀어요.